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생겨나게 될 이러한 갈등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하셨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핵심 단어인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녹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도 생겼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묻는다면 어쩌면 그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휴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조용하게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기획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실 것 같으면 온 세상이 좀 알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알기만 했다면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변명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좀 서툴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만약에 유명한 이벤트 업체에다가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탄생 시간도 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활동하는 대낮으로 할 겁니다 탄생 장소도 그 작은 베들렘 마구깐이 아니라 헤로세 궁궐이든지 아니면 로마 황궁이든지 장소를 달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알도록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홍보하듯이 여러 해 전부터 곳곳에 전광판 광고판 붙이고 언론을 총동원하고 스타들을 동원해서 축하 공연을 하고 세계의 사절단을 다 초대해서 굉장한 행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이벤트 업체가 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용하게 밤에 소수의 사람만 알도록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 그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언사를 썼고 그는 세련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는 했는데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입는 의복은 약대 털어시었고 죽어도 일반 주택이 아닌 광야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는 했습니다 또 그가 태어날 때도 일반인들과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도 사람들은 전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그 수고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처형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우리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부실한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얼마나 당신의 아드님께서 메시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야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나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렘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 그리고 이세의 줄기에서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도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렘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 해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본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베들렘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베들렘에 오시려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 마리아가 베들렘까지 여행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들렘이 관광지도 아니고 갈 이유가 없는데 마리아가 베들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까지 동원하셔서 그로하여금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렘에 온 겁니다 황제까지 동원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만사개몸으로 베들렘에 가는 여행이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짐승에다 태우고 곧비를 잡고 베들렘까지 안내를 했을 텐데 그 여행이 조금만 속도가 늦으면 베들렘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행이 속도가 좀 너무 빠르면 베들렘에서 호적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길에서 탄생하시면 베들렘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렘까지 가는 여행의 속도 조절까지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탄생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따로 있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그 따로 있는 실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세상에는 너무나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 많이 있는 왕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왕이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왕노릇하고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자기 나름대로 작고 큰 나라들을 세우고 다 그 안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왕들에게 오신 왕이셨는데 그 세상에 있는 왕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과 다를 게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의 궁궐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엠의 아기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헤롯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름대로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백성 삼으시려는 분이 오셨다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내가 왕인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문 열고 나가서 영접을 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는 자기는 왕좌에서 내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건너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다리 꼬고 몸을 건들건들 하면서 당신도 왕 나도 왕인데 왕 대 왕으로 정상회담 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있다는 우리들도 실제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문은 열어드렸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건너편에 같이 앉아서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라면 무슨 협상이 있겠어요 그분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버티고 앉아서 회담하듯 협상하듯 하는 거죠 그래 당신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말해보시오 아 뭐 예배드리라고요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11조 헌금 바치라고요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해보겠수다 뭐 봉사하라고요 봉사 나쁠 게 없으니까 하죠 뭐 뭐라고 저보고 목사대라고요 아 그 목사되는 거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죠 뭐 더 요구할 거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저도 요구할 게 있습니다 저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몰아붙이진 마세요 목사되는 거 생각은 해볼 테니까 저 오지로 가라든지 아프리카로 가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홍길동 집사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따위는 절대 나한테 하지 말라고 딴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못해요 이러면서 우리도 요구 조건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싸울 생각이 없다면 요선에서 피차 합의를 보고 싸인하는 게 어때요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예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께 양보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선 거놓고 그 그어놓은 선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왕으로 영접하려면 우리들의 왕국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처럼 자신의 왕국에서 왕로로 타는 걸 이젠 포기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왕국에서 왕로로 타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참한 결과밖에 없으니까 자기 왕국을 버렸어요 이 지경이 된 내가 무슨 왕인가 저 예수님의 나라에 나를 맡기겠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나라 백성의 하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그 앞에 눈물 흘리며 엎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왕로로 타고 싶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나라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라는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눈앞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장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나라입니다 거기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빌라도와 나누시는 대화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확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이루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6절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금방 있다가 없어질 썩어서 없어질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였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었어 또 예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원리 자체가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나라인 반면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무엇보다 진리의 나라요 그 진리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그런 원리가 움직여가는 나라였습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요한봉 18장 37절 이하를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권력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나라였어요 자기 속에도 그게 가득한 거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왕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다 그가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뭐냐 거기가 그의 끝이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진리를 통해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는 한계를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생명보다는 눈앞에 탐욕을 얻는 데만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영접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적이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깨달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기꺼이 그의 백성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양부 요셉, 그리고 베들렘 들판의 목자들 멀리서 왔던 동방의 박사들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왕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쫓기면서 설자리를 찾지 못했던 이 땅의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당신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두 발을 끌어안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절대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 거절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니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순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을 언급하셨기에 이 사람들은 땅끝대까지 가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보금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자기가 왕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쪽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삶을 그분이 다스려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로 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저 멀리 멀리 나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심판도 종말도 벌써 진행 중에 있고 그 종말이 오늘 현재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고 2020년도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내려가도록 합시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 한 달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열 한 달 동안 교만했습니다 지난 열 한 달 동안 큰소리 많이 쳤습니다 우리 욕망을 목표로 삼아 살아왔었습니다 열 한 달의 모든 과오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한 달 동안 올 연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셔서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왕중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